안녕하세요 여러분, 함리나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을 두 번 입국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올해 2020년도 12개월 중에 한 달은 자가격리로만 보내는 것 같습니다. 독일과 한국으로 가면서 자가격리의 달인이 됐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인천공항을 입국해서 자가격리 시설까지 가는 방법, 그리고 자가격리 이주를 알차고 빠르게 보내는 방법 공유하려고 합니다. 심심해. 도대체 2주 동안 뭘 해야 되는 거야. 2주간의 자가격리 최대한 빨리 지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이나 자가격리 해보니까 오히려 두 번째 자가격리 시작 때는 되게 안심했던 것 같아요. 나 이미 해봤고 2주는 언젠간 지나간다. 그렇게 죽을 일이 아니다. 난 괜찮다. 이러면서요. 저는 폭풍 외출러거든요. 정말 외향적인 성격이고 그래서 승무원님도 정말 잘 맞고 그런데 자가격리 어떻게 버텼냐. 저는 일단 자가격리 때 최대한 바쁘게 살려고 했어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그동안 계속 밀었던 일들을 드디어 처리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세금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독일어 숙제 밀렸던 것도 다 해놨고요. 유튜브 영상을 기획한다든지 조명을 어떻게 쓸지 알아보고 공부하고 카메라 세팅 공부하고 시골에 다닐 독일어 학원도 알아보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승무원으로서 업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수업도 따로 하고 있고요. 엄청 바쁘고 알차게 보내면 시간이 그나마 빨리 갑니다. 영화 보고 놀고 이런 것도 한두 번이지 빈둥빈둥 늘어져 있다 보면 시간이 더 안 가거든요. 그리고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으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최대한 뭔가 하고 밤에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도 하고 요가도 하고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중 다른 거 하나가 신중하게 내가 오늘 먹을 것을 고르는 겁니다. 한국에 이제 왔으니까 먹고 싶었던 게 얼마나 많아요. 닭발이며 회, 곱창, 떡볶이 이런 거 독일에서 잘 못 먹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배송도 시키고 또 동생이랑 엄마에게 심부름을 부탁해서 공차를 사달라고 한다든지 다양한 분들께 부탁을 해서 맛있는 것들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먹는 즐거움이라도 있어야 자가 격리가 좀 행복하지 않겠어요? 약간 자가 격리 기간만의 혜택 그리고 장점을 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가 격리 동안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자가 격리 끝나는 마지막엔 살짝 아쉽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홈카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제가 같은 공간에서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은근 효과가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음악 채널이 있어요. 리플레이라는 채널인데 거기 음악을 틀어놓고 홈카페를 하면 약간 카페 온 느낌도 나면서 되게 좋습니다. 일하는데 집중되는 음악도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뭘 했나 생각해 보니까 아... 제가 말입니다. 쇼핑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집에 있는 동안 정말 내가 밖에 나가면 이거 입어야지? 밖에 나가면 이거 쓰고 화장해야지? 나는 생각에 너무 심취해서 정말 많은 걸 샀는데요. 아 그리고 제가 카카오 마이크를 샀어요. 블루투스 마이크가 너무 귀엽고 집에서 노래하면서 노래방인 느낌도 내고 이러면 또 시간이 또 금방금방 갑니다. 1시간이... 아시죠?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라는 앱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아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걸 파나 이렇게 슥슥 보는 재미가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X봉통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인테리어 소품도 많고 중고 명품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저는 이제 명품을 살 처지나 깜냥이 안 되지만 사람들이 정말 생각보다 명품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생각보다 많이 쓰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내다 파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되게 흥미롭고 사람들이 관찰하는 느낌도 나고 그렇습니다. 하루 한번 꼭 홈트를 하려고 노력했고요. 했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운동이 좋은 방법인 이유가 저희가 자가격리하면서 움직임이 훨씬 줄어들잖아요. 이 작은 고시원방에서 하루를 다 보내야 하는데 근데 운동을 하면 운동하는 시간 1시간? 그리고 샤워하고 잘 준비하는데 1시간? 이러면서 2시간이라는 시간이 후딱 갑니다. 운동하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격리 해제되면 뭐 할지? 계획 세우기. 저는 친구들과 홈파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할지 옷은 어떻게 맞춰서 사진을 찍을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이런 거 계획을 다 어차피 MBTI 제의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건 약간 저만의 약간 이상한 취미? 같은 건데요. 저희 집 밖에는 큰 도로가 있어요. 근데 5시 반부터 밖에 교통체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사람들이 퇴근을 하는 거죠. 5시 반에서 7시 사이까지 밖에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그러면 밖에 이렇게 막 차가 막 서 있는 걸 보면 약간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예쁘기도 한과 동시에 그래 내가 저 교통체증보단 이 방에서 에어컨 키고 있는 게 낫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상한 위로를 받습니다. 약간 사이코 같아. 어쨌든 뭔가 아 그래도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나 같은 답답함이 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을 수도 있다. 난 오늘 하루 종일 일도 안 했잖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의 12개월 중 한 달을 완전 자가격리로 다 보낸 흔한 외노자의 자가격리 꿀팁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자가격리하시는 분들 절대 무단 외출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아서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드디어 집 밖을 나갈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지금까지 밤리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